내가 이 때 어머 종사당래야. 완전 주음발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. 어머 괜찮아. 어? 김여사 그러고 보니까 아주 중국 유명한 배우 같아. 배우 누구야? 이리로 봐봐. 포총총 감자! 개 작동을 개념이야! 아 무서웠어. 아이씨, 그런 칼은 뭐야 이거? 이거 기념품 가게에서 하나 샀어. 아 이걸 사면 어떡해? 올 수고리 몇 개 사면 되지? 엄마! 요즘 방길이 얼마나 위험한데요? 저요? 이거 매일매일 갖고 다닐 거예요? 그걸 왜 들고 다녀요? 더 무시무시한 걸 들고 다니면서 제가 뭘요? 얼굴? 아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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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군사. 정서장은요? 나 이거 칼상 기념으로 칼이랑 같이 사진 좀 찍어봐. 알았어. 포즈 잡아봐봐. 아주 그냥 오랑캐 같아 아주. 무거워요. 빨리빨리. 사진기. 사진기가 어디갔어? 무슨 헛소리를 찍찍하고 있어? 내가 정 사장님한테 맡겼잖아. 이거 김여사 잊어버리고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야 이거? 엄마! 무슨 생사람을 잡고 그래? 내가 비싼 거라고 손에 꼭 잡고 있으라 그랬죠? 그딴 거 잡을 손이 어디 있어? 내가 더 중요한 걸 잡고 있었는데. 더 중요한 건 뭐 잡고 있었는데요? 네 손? 되게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김여사. 김여사 안 잃어버려 여기다 이름표 달아줄까? 응? 앙다.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주머니에. 응? 앙다.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닐까? 오세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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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칼을 내가 샀어야 되는 건데. 아유 진정하세요. 김 선생님. 아유 예. 그러지 말고 저희 호빵 드실까요? 아유 호빵이요? 예. 저 그럼 우리 한번 맛 한번 볼까요? 아유 조심하세요. 아유. 아 뜨거워. 호호호호. 자 우리 박여사님. 아. 어머 낭만적인 것 같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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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여사님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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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예요. 송 사장님. 왜 그래. 저거 보니까 갑자기 막 시장해지려고. 아유. 수술은 뭐 좋은 층이야. 알았어 가만 있어봐. 자자자. 아하. 자자. 짜잔. 이게 뭐야? 응? 아니 동네에 악스토에도 파는 이런 거를 사먹고 있어요. 중국까지 왔어. 아유. 매너가 없어. 이거 중국 오빠가 특별한 거야. 특별하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잖아. 자 봐봐. 하트. 하트다. 아유. 아유. 뜨거워. 뜨거워. 아유. 정말. 정 사장님. ㅋㅋㅋㅋ 아니 이렇게 큰 거를 숙녀에 한꺼번에 놓는 건 매너가 없잖아. 아유. 알았어 아주 김여사 여자야. 알았어 알았어. 너무 커. 커 커? 으으으으으으아 situations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악. 하하하하핰. 아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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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핰. 아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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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여사. 왜 그래. 저기서 하나만 더 먹자 아 하나만 더 먹어 아 그럼 뭐 사랑해요 뭐하세요 권 선생님 말리장성에서 벽돌 하나만 빼려고요 진정하세요 참으세요 권 선생님 변곡강을 하다봐요